학교론이나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계산 문제 네 가지 유형 배웠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배웠는데 두 도시에서 가운데 있는 도시의 소비자를 얼마나 잡아당기겠냐 이거 했을 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각 도시의 요인력을 계산해야죠. 요인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A로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하려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비율은 어떻게? 전체분의 A 거 이 비율에다가 가운데 있는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소비자 수 중에 그 비율만큼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구할 수 있다가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었고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했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내 돈만의 수익률 우리가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쓸 건데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 하니까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은 내 돈만의 수익이니까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소득이 두 가지가 있더라 임대료 수익에 해당되는 소득 이득과 가치 상승분에 해당되는 자본 이득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우리가 임대료 수익의 대표 소득을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예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하기 전에 이 투자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이 높으면 투자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건데 기대 수익은 언제나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예상하는 거다 보니까 미래에 발생할 확률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이러면 얼마 이러면 얼마 이렇게 확률적인 기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이걸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확률을 고려한 평균 계산법을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이라 하죠.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가로로 곱해서 다 세로로 더하는 거죠. 이때 퍼센트 퍼센트가 제시되면 하나 퍼센트는 떼고 우리 퍼센트 두 개짜리는 쓰지 않으니까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화폐의 시한가치가 있었어요. 화폐의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것을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것을 할인한다. 이때 돈 한 번을 미래로 보내는 때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하고 땡겨올 때는 나눠주는 거죠. 이때 이제 연금의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연금이 나오면 연금 연수가 만약에 3년이라면 수직선을 3칸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연말에 돈을 천 원씩 이렇게 불입하였다. 그러면 현재 돈 안 넣고 1년 말에 천 원, 2년 말에 천 원, 3년 말에 천 원 이렇게 놓고서 3년 후 말에, 3년 말에 돈의 가치 연금의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다 땡겨 미래로 보내면 될 거고 이 연금의 현재 가치 합이 얼마냐 그러면 이 돈들을 모두 현재로 땡겨오면 되겠죠. 돈을 한 번씩 할인하거나 할증해서 계산하는 걸 이걸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제3 문제는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거고 밴드에 지금 학계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치면 네이버 밴드가 있고 혹시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지금 이제 기출문제 두 개씩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만 선별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거, 풀어봤던 문제들만 올려주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짬을 내서 학원 오기 전이나 아니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그때 두 문제씩 풀고 답 체크하면 저녁쯤에 오후 6시쯤에 아마 답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으면 밴드 관리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실 거예요. 활용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할수록 그 해당되는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를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속 풀어보면 감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5주차 한번 보죠. 자 투자론 이어서 보면 자 오늘 배우는 건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학교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시 투자론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자 돈의 흐름이라는 건데 돈을 우리가 현금이라 그러고 흘러간다를 흐름이라 얘기해요.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수입, 나가는 걸 지출이라 하겠죠. 자 수입을 유입이라고도 하고 지출을 유출이라고도 해요. 우리 수입은 소득이라고도 하고 수입이라고도 하고 이익이라고도 하고 이득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이 말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은 뭐냐 현금의 수지를 얘기해요.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고 얘기해요. 아직 103조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제 머릿속에 자 수지 그래서 현금 흐름은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유입과 유입을 수입이라고 하고 지출, 유출이라고도 해요.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합쳐서 수지,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가 임대료 수입에 해당되는 소득 이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자못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이니까 임대사업을 한다. 이걸 운영한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득 이득의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이 영업, 현금 흐름은 한 문제 거리가 아니라 나온다라면 5개 이상과 연관되어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90% 이상 다 외우고 있어요. 다 누구나 외우는데 외운 걸 생각 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외웠지만, 공부는 했지만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듣고 이해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중요한 게 영업, 현금 흐름인데 우리가 이제 돈의 일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죠. 이 자본 이득은 처분했을 때 매각했을 때 얻어지는 돈의 흐름을 얘기하니까 이걸 매각,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현금 흐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근데 얘만 알면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각, 현금 흐름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각, 현금 흐름은 나중에 한 3월달쯤에 배우게 될 거고 우리가 11월, 12월이나 1, 2월달은 무조건 영업, 현금 흐름을 100% 내 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자, 그러면 영업한다는 건 임대사업을 한다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보유하는 기간 중에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매각, 현금 흐름은 팔았을 때죠. 처분했을 때,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니까 기간 말은 보유기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기간 말은 뭐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했다는 얘기죠. 보유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팔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한다. 자, 이건 해석하는 내용이지 굳이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머릿속에 정확히 집어넣어야 될 단어는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를 기억해놔야 되고 자,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이라는 말은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이다. 매각, 현금 흐름은 자본, 이득, 가치상승분의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게 학교론 전체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내용이니까 역시 투자능도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으로부터 바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외워야 되는데 오늘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집에 가서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업 시간 내에 다 외워버리겠다라고 맘먹고 자, 학자들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민해서 썼겠죠. 다 못 알아볼 정도로 어려운 말 자기만 하는 말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고 방식으로 어, 당연히 그러겠네 라는 정도까지 좀 느낌이 와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가능 총소득 자, 총소득은 전체 소득이고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가능 가능한 총소득이에요. 가능한 총소득 자,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임대 뭐 이제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오피스텔을 샀는데 오피스텔 임대 단위수가 건물 하나에 10개가 있다 보죠. 오피스텔 단위가 자, 그러면 하나당 1년에 벌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받더니 어, 500만 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공실이 하나도 없고 100% 다 임대가 됐을 때 언제나 임대료를 다 무조건 100% 받았을 때 벌 수 있는 총 돈이 5천만 원인 거죠. 가능하게 벌 수 있는 돈이 총 5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5천만 원은 실제 번 돈이에요. 아니면 벌 수 있는 가능한 소득이에요. 가능한 소득이에요. 근데 임대 사업을 하면 이렇게 가능한 소득 전부 다 벌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중간에 공실도 있을 거고 임대는 됐지만 임대로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예뻐서 임대로 받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 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가능한 총소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로를 곱해서 계산되는 이것은 실제 번 돈이 아니라 벌어들일 수 있는 총 가능한 총소득이라 그래요. 내가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숨겨져 있는 돈까지 모두 다 합쳐서 얘기한다 그래서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자, 이때 총소득을 한자로 조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번 돈이 있겠죠. 실제 번 돈을 유효하다. 실제 구매력을 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수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63빌딩의 수요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구매력이 없으니까 실제 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유효라는 말을 쓰듯이 실제 번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실제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총 매출. 그럼 실제 총 벌어들이는 수입을 구하려면 이론상 가능한 총소득에서 자, 못 번 돈을 빼줘야 되겠죠. 못 번 돈이 뭐냐면 공실액이에요. 임대가 안 나가서 비어져서 공실액과 공실액과 불량부채는 자, 임대는 나갔으나 못 받는 임대료를 불량부채라 그래요. 못 받는 임대료 자, 받기 포기한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불량부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 임대료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서 한 달 내가 면제해 줄게. 또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임차인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경우에 뭐 2개월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불량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못 받는 임대료나 받기를 포기한 임대료 불량부채. 자, 그러면 공실이나 불량부채는 못 받는 임대료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을 빼면 실제 번 돈이 되겠지만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아닌 돈을 또 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판기를 놔가지고 자판기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을 유료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수입을 벌 수도 있고 옥상에 뭐 광고 같은가 하면서 돈을 또 벌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임대료 수입이 아닌 외적인 수입이라 그래서 기타 수입이라 그러고 이걸 영업 외적인 수입이다. 이 영업은 뭐예요?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가 아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임대해가지고 버든 수입이 아니라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외적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실제 번 총 돈이 되겠죠. 이걸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단어 뜻을 해석하고 나중에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친구가 있는데 치킨집을 한다고 해보죠. 야, 너 총 얼마 벌었어? 실제 총 매출이 얼마야? 어, 한 달에 총 매출이 3천만 원 벌었어. 야, 근데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지출이 한 2천만 원 됐고 천만 원 남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천만 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순이익이다, 순수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냐면 실제 매출을 이걸 학문적으로 유효총소득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지출 비용 알바비라든지 전기료, 수료, 난방료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빼면 남은 걸 뭐라고 하냐면 순이익이다, 순수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총소득이 유효총소득이고 운영하면서 운영 경비가 들어가겠죠.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유지하는 데 유지수산비 또는 재산세도 내야 되고 임차인 뭐 하려면 광고우료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빼고 영업하는 데 임대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도 얘기해요. 운영 비용을 빼면 순수하게 얻어지는 영업소득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얼마 벌어서 얼마 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계산법인 거예요. 수익에서 실제 번 총수익에서 운영하는 경비 운영 경비를 빼면 얻어지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 자, 이건 이제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만의 순수한 수입이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만큼을 쓰는데 이제 영업현금으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1년 동안에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갚아야 되는 게 있죠. 이자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갚을 때 원금도, 원리금을 상환할 거예요. 원리금. 우리가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가 배우는 대출 상환 방식은 이자만 갚는 건 배우지 않아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배워요. 자,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면 세정이 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데 역시 이 단어가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는 빌린 돈인데 빌린 돈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갚아야 되는 서비스액이 뭐냐 이게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리금 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을 원리금이라 그래요. 자, 근데 얘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월부금이라고도 해요. 자, 100%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해예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면 원리금이에요.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 합을 원리금이라 하고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 그래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외웠지만 사실 문제를 응용할 때는 이걸 열심히 외웠는데 조금 응용을 못해서 틀렸다. 그럼 첫 번째가 이 단어를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다. 원금과 이자 합친 원리금이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 표현하거나 월부금이라고도 표현해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출제들마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지금 외워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 꼭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순수한 임대로 수입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1년 동안 갚는 원리금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이라 해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세전이 중요한 거예요. 세전이.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그냥 세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걸 줄여서 순영업소득을 순소득이다라고도 하고 세전 현금 흐름을 우리는 세전 소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어떤 돈을 벌었냐면 영업소득을 벌었어요. 임대료 소득을 벌었으니까 임대료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걸 영업소득세.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건 영업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걸 소득세라고 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라고 얘기하고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낸 후에 세후 현금 흐름인데 이걸 세후 소득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이 됐어요. 오, 뭐 당연한 것 같네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외워야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면 이걸 나중에 활용을 못해요. 자, 첫 번째 내가 임대사업을 했을 때 가능한 총소입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임대 단위수나 임대료를 곱하거나 또는 임대 면적에 따른 면적당 임대료를 곱하면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얘를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거기에다가 공실이나 불량 부채 못 받는 임대료나 공실되어서 임대를 못 받을 때는 빼고 기타 수입이 있으면 실제 번 매출, 실제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조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유효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이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순수한 임대료 수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여만큼이에요. 야, 실제 돈 여만큼 벌었는데 야, 여만큼 경비 나갔어. 남는 거 여만큼밖에 없네. 여만큼을 뭐라고 한다? 순수익이라고 하듯이 이걸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때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있을 거예요.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금을 빼줘야 될 텐데 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 얘기라 그래요. 원리금을 얘기하고 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학계론을 공부할 때 용어가 잘 정리돼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 이자율을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대출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익률이죠. 그런데 대출자는 저당권자라 그랬어요. 저당을 잡고서, 담보를 잡고서 저당권을 갖고 돈 빌려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당수익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용어 같은 건 중요한 용어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금을 내기 전, 세전이 되고 소득세를 내면 세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암기할 때 자, 소득 다섯 개 먼저 암기를 따로 할 거예요. 소득 다섯 개가 가, 유, 순, 전, 후예요.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해서 소득 다섯 개예요. 가, 유, 순, 전, 후 이게 그냥 무조건 가, 유, 순, 전, 후가 아니라 가능한 총소득, 실제 번 총소득, 순수한 임대로 소득 그 다음에 세금 내기 전, 세금 낸 후 이렇게 가, 유, 순, 전, 후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외워야 돼요. 가, 유, 순, 전, 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흐름을 봤더니 가, 공기 이렇게 할 거예요. 공기 앞글자 따서 가, 공기 그 다음에 유, 비 이렇게 외울 거고 순부채 이렇게 외울 거고 전, 세, 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 공기, 유, 비, 순부채, 전, 세, 후 이렇게 무조건 다 외울 거예요. 일찍 외워놓고서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맞추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외우지. 정확히 안 외우고 계속 틀리고 힘들어하고 틀리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어찌 됐거나 시험 보기 전에 무조건 다 100% 외워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없어요. 투자론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일찍부터 완벽히 외워서 좀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 공기, 유, 비, 순부채, 전, 세, 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외울 건데 자, 앞으로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할 거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공부하다가 저랑 다시 또 만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편한 대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뭐 그건 강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새 방식대로 좀 따라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건 뭐 그게 나쁘지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건데 형식만 좀 다를 뿐이고 자, 일단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소득 5개를 외워야 돼요. 소득 5개만 따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소득, 세, 전, 세, 후 그래서 소득 5개가 뭐냐 임대료 수입의 5개가 뭐냐 그러면 가, 유, 순, 전, 후 같이 따라서 해봐요.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될 거예요. 가, 유, 순, 전, 후 이때 우리가 임대료 수입의 대표 소득이 뭐냐 그러면 5개 중에 뭘 써요? 뭘 썼어요? 자기 자본 수입이라고 할 때 임대료 수입의 대표를 순소득을 썼어요. 이게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대표 소득은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론상 총소득, 이건 실제본 총소득, 이건 순수하게 임대료 수입, 순수하게 벌어들인 임대료 수입, 너 얼마 순수하게 벌었어?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전과 세우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흐름은 가공기 이렇게 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가공기, 유, 비 이렇게 하고 순부채 이렇게 하고 전세, 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가공기 외울 때 써넣을 때도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도 하면 뭐가 됐나? 유가 돼요. 자,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이 되는 거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 되고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해서 문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 적어놓고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적어나가면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완벽히 되면 저것도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거니까 자, 전체 흐름이 가공기 이렇게 해서 가공기, 그 다음에 유, 비, 비가 영업경비 그 다음에 순부채, 물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이걸 줄여서 제가 S로 표현할 거예요. 서비스를 S로 그 다음에 전세, 후 이렇게 해서 오늘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기 전까지 10번 이상씩은 다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같이 한번 해보죠.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그래요. 잘했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공기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공기 하면 뭐가 나와요? 유가 나오죠. 유 순서가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라고 외웠지만 머릿속에 전체 흐름을 떠올릴 때는 가공기 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가공기, 유, 비죠. 그럼 유에서 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순이 나오는 거예요. 가공기, 유, 비, 순부채니까 그래서 유, 비 하면 순이 나오고 순부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순부채, 전세, 후니까 뭐가 나온다? 세, 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뭐가 나와요? 세, 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구해지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라고 외웠고 이걸 외워봤던 건 가공기 하면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오는 거예요. 유, 비하면 뭐가 나온다? 순이 나오는 거고 순부채 하면 세전이 나오는 거고 전세하면 세, 후 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 유, 순전 이렇게 세로로 적고 가공기, 유, 비, 순부채, 전세, 후 했다라면 이제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가 얻어지고 유에다가 영업경비 빼면 순이고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세전에서 소득세 빼면 세, 후가 얻어진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이제 다섯 개가 있어요. 자, 소득 다섯 개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가, 유, 순, 전, 후인데 가능 총소득은 이론상 벌 수 있는 총수입이니까 임대 단위수나 여기에다가 또는 임대 면적에다가 단위당 임대료 또는 면적단 임대료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총 얻을 수 있는 이론상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구해질 거예요. 근데 아직 실제 수입은 아니죠. 자, 실제 수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공기 하면 유가 나오는 거예요. 가공기, 유 이렇게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다가 영업 공실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가공기, 유 이렇게 더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을 구하려면 유, 비, 순이니까 유요 총소득에다가 영업 경비를 빼면 이제 순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순부채니까 순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우니까 세전에다가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단위수에 임대로 곱하면 가능 총소득 가공기 하면 유가 나오고 유, 비하면 순이 나오고 순부채 하면 세전 나오고 전세 하면 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했던 전체의 흐름을 식 다섯 개가 얻어진다라는 거. 자, 이때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출제자가 뭔가 하나를 응용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겠다. 그럼 얘부터 시작해요. 무조건이에요. 얘는 뭘 의미한다. 원리금.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서당지부래. 월부금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식이 다섯 개가 있는데 100%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대요. 그럼 돈을 안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네 가지를 배웠어요. 장점 네 가지. 장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해체할 수 있다. 그랬고. 네 번째.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 네 가지였어요. 가장 큰 단점으로는 현금화가 어렵다. 이게 환금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죠. 100%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돈을 안 빌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 전체식에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예요. 자 그러면 돈을 안 빌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0이겠죠. 얘가 0이면 어떤 일이냐면 순에다가 0 빼면 전이 나온대요. 그러면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예요. 순소득과 세전은 같을 수 있다예요. 그럼 언제 갔냐? 순과 전이 언제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문에. 그러면 순과 전이 들어가 있는 식을 꺼집어내야 돼요. 순, 부채, 전.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얘가 0대야지. 그럼 빌린 돈이 없어야 되겠네. 그럼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100% 내 돈만 투자했을 때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 서비스에 돈 빌렸을 때 갚는 원리금을 얘기한다. 3번과 4번을 중요 체크로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5개의 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3번과 4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식이에요. 실제 총 번돈에서 운영 경비 빼면 순수한 소득이고 얘를 임대료 수입의 대표 소득으로 쓴다. 중요하죠. 그래서 총 매출에서 운영 경비 빼면 순 소득이 얼마야? 순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유비 순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 얘기. 얘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뭐냐면 순부채 전이에요. 순부채 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 3번과 4번을 이걸 전체 5개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3번과 4번이 많이 활용된다는 거 유비 순 순부채 전 이게 이제 암기를 하면 하나씩 그냥 다 떠올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록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전체 흐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였지만 이렇게 유비 순 이게 중요한 식이고 순부채 전 얘가 또 중요한 식인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면서 소득 5가지가 가유 순 전 후 그다음에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 전체 흐름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식을 봤지만 식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 무체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고 영업 경비를 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이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가공기 했죠? 이만큼 한 건 뭐예요?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 가공기 하면 유가 되는 거고 유에다가 영업 경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때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가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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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찌 됐거나 그런 활용은 1, 2월 달에 응용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줄 거고 자 지금은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고 가유, 순전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그리고 이 단어가 무진장 중요하다.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는 거 자 한번 체크해보죠. 자 전체 소득 다섯 가지 뭐?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될 거예요. 가는 뭐다? 가능 총소득. 유는 유효총소득. 순은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 얘는 세전소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 시험 문제는 세전현금흐름이다 또는 세전현금수지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현금수지다, 현금흐름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거나 틀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으니까 세전소득 얘는 세후소득 이렇게 쓸 거고 자 전체 식은 가 뭐예요? 가, 공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 비, 순, 부채 부채에다가 S 이렇게 쓰고 전, 세, 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공자는 뭐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언제나 같이 다녀요. 공실 및 불량부채가. 자 기는 기타 수입이죠. 비는 뭐예요?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 운영비용이라고 하고 이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죠. 같은 말로 저당시불액 월부금. 이 세는 뭐예요? 영업소득세 줄여서 소득세. 이 양도세 아니고 재산세 아니에요. 여기에 든 건 영업소득에 따른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름을 이렇게 암기해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소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대료 수입이 순수한 인대료 수입이 얼마냐 그러면 순을 구하려면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실제 총 번분에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요. 유비 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유비 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주면 순이 나오겠죠. 그런데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중요하다 보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보험료, 화재보험료 내야 돼요. 당연히. 재산세 내야 돼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죠.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는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죠. 재산세 내야 되고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거 당연히 내야 되고 임차인구하려고 광고도 해야 되고 수선료, 정규료 등등은 다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암기코드도 어렵지 않아요. 개인, 공부, 소감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이유는 나중에 제가 1월달쯤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 개인은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를 얘기해요. 즉,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대인이 운영하면서 내가 돈이 좀 들어갔어. 지방출장 갔다 오면서 차비도 들고 등기소 갔다 오면서 뭘 떼고 하면서 돈 들어가거나 업무비가 들어갔어. 이걸 경비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고 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 내가 이랬으니까 월급 정도로 100만 원 가져가야 되겠어. 이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 항목이에요. 개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거. 공실미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내가 건물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노우 마모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1년 동안에 떨어진 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감가. 가치가 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만큼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이 감가상각도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개인공부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불포함 항목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역시. 개인공부소감 암기코드로. 암기코드가 어렵지 않으니까 개인공부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순소득을 산정시,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죠? 그럼 순소득을 구하려면 유예에서 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소득 산정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 얘들은 영업경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순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한다, 안 한다? 차감 안 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유예에서 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빼줘야 돼요. 유예에서 빼줘야 되는데 얘들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업경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유예에서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상관이 없으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경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순소득을 산정할 때 이 말은 이 식에서 빼줄 거냐, 안 빼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줘야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순소득을 구할 때 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주면 안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뭐가 있다? 개인 공부 소감이죠. 얘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럼 순소득 산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개인이 뭐예요?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공은 공실 및 불량 부채 부는 부채 서비스에 또는 다른 말로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이 소자는 소득세, 감자는 감가상가 자, 그러면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죠? 재산세는 포함돼요? 안 돼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우리가 정리할 때 기준을 세금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세금도 잘 확인해야 돼요. 자,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럼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또 암기할 게 순이감, 세율 이렇게 외울 거예요. 순이감, 세율 순이감, 세율 자, 무슨 얘기냐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소득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이 값에다가 세율을 곱해줘요. 아직 대체 충당금은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순소득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해준다. 만약에 내가 영업소득을 했을 때 1년에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순소득이. 세율이 만약에 30%다. 그럼 0.3을 곱하면 얼마를 낼 거냐면 900만 원을 낼 거죠. 900만 원 소득세를 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리면 부동산에 투자를 잘 안 할 거니까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두 개의 항목을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순소득이 3천만 원이면 내가 1년 중간에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내는 세금이 만약에 세금이 아니 이자가 남의 돈을 빌려서 내는 이자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50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치가 감해진 만큼이 또 500만 원이다. 500을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2천이죠. 2천에다가 0.3만 600인 거죠. 그럼 세금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 좀 줄여줄게 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할 때 내는 이자와 감가상각 부동산의 가치가 감해지는 만큼은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공제시켜주겠다 세금을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소득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순이감 세율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은 단어뜻말에서 가면 돼요. 대체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돈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피스텔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빌트인 돼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TV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 낙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들이 비싸잖아요. 세탁기나 TV,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걸 교체하기 위해서 목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벌어들인 순소득에서 따로 떼어놓고 모아두는 돈. 나중에 이 시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는 돈을 대체충당금이라 그래요. 이건 벌어들인 돈의 일부예요. 내가 아직 쓴 돈이 아니라 벌어들인 순소득의 일부를 그냥 떼어놓기만 한 거잖아요. 벌어들인 돈의 일부인 거예요. 썼다, 비용이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순소득의 일부를 떼어놓은 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순소득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얘는 벌어들인 돈을 다만 떼어놓은 것뿐이다. 옆에서 따로 떼어놓은 것뿐이니까 순소득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당연히 순소득에다가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 빼는 거예요. 이건 번 돈을 나중을 대비해서 따로 떼어놓은 돈이니까 순소득이에요. 순소득의 일부를 그냥 떼어놓기만 한 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순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뭐한다?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순이감 세율 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거고 만약에 대체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순에다가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각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대체충당금이 나온 적이 한 번 정도 있어요. 32회 동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소득의 일부니까 더한 다음에 번 돈이에요. 번 돈의 일부 떼어놓은 거니까 번 돈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뺀다. 암기할 게 순이감 세율 이렇게 돼요. 암기할 게 좀 많았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영업현금 흐름이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소득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가 뭐다? 가, 유, 순, 전, 후. 이게 다섯 가지죠. 전체 영업현금 흐름이 뭐냐 그러면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그 다음에 순부채,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되는 거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때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놔야 돼요. 뭐다? 원리금. 같은 말로 저당시불의 월부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소득을 구하려면 유비순이에요. 유비순. 실제 총 매출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순수한 소득이 얻어지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이 나오죠.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순소득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공부, 소감, 개인 업무비나 개인소득, 공실미,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해야 세후를 구할 거예요. 전세후니까. 이때 소득세는 어떻게 구한다? 순이감, 세율. 순소득에서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자, 여기까지 암기가 돼 있다라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뭐 집에 가서 또 외우려고 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한 지금 수업 중에 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임대사업의 소득세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득세가 얼마냐. 자, 그러면 식을 떠올려야죠. 소득세 계산하는 식이 뭐예요? 순, 이, 감, 세, 율이었어요. 순, 이, 감, 세, 율. 이렇게 식을 떠올렸어요. 자, 그럼 이제 대입만 시키면 되겠죠. 자, 순소득이 얼마예요? 1억 2천인데 우리 공 6개는 떼고 분다고 그랬으니까 공 6개는 무조건 떼고 그냥 12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순소득은 얼마? 120원. 이자가 얼마예요? 없네요. 있어요? 자, 이제 보죠. 다시 한 번. 일단 감가상가 나왔죠? 감가상가 얼마예요? 감가상가. 10원. 세율 얼마예요? 20이니까 얼마? 0.2.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알아야 돼요. 얘가 이자가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체자는 야, 이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 이 단어는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8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얘가 뭘 의미한다? 원리금을 얘기하죠. 이 원리금은 뭐와 뭘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원금이. 20원이라고 나왔죠? 얘 되면 얘가 20원이래요. 이자는 얼마예요? 이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뜻이 원리금이니까 여기서 원금만 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의 원리금이에요. 원금과 이자 합한 것이 부채 서비스액이 80원이니까 원금을 20원이나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다? 60원. 이거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응용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몰라요. 부채 서비스의 뭐다?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 나왔으니까 이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금에다가 이자 더하면 80원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이걸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60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20원에서 70원 빼면 얼마? 5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50원 곱하기 0.2니까 얼마? 10원. 그러면 천만원. 공여섯 개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결론은 이 순위감 세율을 기억해 놓고서 이렇게 이자를 구하는 데 직접 주면 너무 쉬운 문제지만 안 주고 응용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출제가 부채 서비스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금부터. 연습 계속해 볼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암기했다 하고 자 가능 총소득은 이론상 가능한 총소득이니까 단위 면적당 임대료 면적당 임대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면적을 곱하면 총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소득이 구해지겠죠. 여기 만약에 단위 수당 임대료 하면 단위 수를 곱하면 되고 단위 면적당 임대료니까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두번째 유효총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자 가공기 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공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실액과 불량 부채를 차감하고 공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네요. 가공기죠.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계산한다. 가공기에서 구하는 거고. 자 세번째 순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유비순위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효총소득 뭘 뺀 소득으로 영업 경비를 뺀 소득으로 순수하게 운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수도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네요.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답 틀리면 안 되고. 3번이 틀렸고. 자 세전은 어떻게 구한다. 순부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부채전. 그래서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후는 어떻게 구한다. 전세후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전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죠. 나머지는 다 맞고. 3번만 틀렸어요. 자 결론은 그러니까 이 전체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후를 쭉 외워놓고서 이렇게 식이 얘하면 얘가 된다. 얘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서 5개의 식이 있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계산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거예요. 가유순전후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학교론 공부하면 누구나 다 외우는 거니까 일찍 정확히 암기해서 두고두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외우면 학교론 공부할 때 나중에 훨씬 수월해질 거니까 자 쉬었다가 계산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